아줌마 우정은 지을 때까지야. 진짜 커 안 봐라? 응? 대신 눈 뜨고 잔대. 내가 자는데 어떻게 알아? 아가씨 취하신 거 아니죠? 한강 가. 너는 내 운명. 너는 이 군버? 95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안 겹친 게 너무 신기해. 맞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리고 원래 겹치면. 서로 얘기 안 했잖아, 뭐 할지. 겹치면 벌칙하게 뱉는다. 아니요, 진짜? 아니, 탈타기를 했어. 아, 진짜? 겹칠걸. 마지막 찬스였다. 청담이가 우리 선물이래. 웰컴 선물. 팔찌. 전달할까요? 꼭 팔찌? 전달. 결혼하기 전에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서로 해주자. 야, 털 조심해. 나 혼자서도 잘해. 아, 잘한다. 진짜? 심사 상했단다. 우와, 귀엽다. 청담이 고마워. 우리 짠 한 번 하자. 그래, 짠 하자, 짠. 청바지. 어, 청바지 해야지. 청바지? 청바지? 청바지가 뭐야? 청춘 바로 지금. 청춘 바로 지금! 오케이, 시작!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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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힙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힙합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냥 힙합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 이거. 15주년에. 아우디도 있어, 아우디. 청바지! 아줌마 우정을 지을 때까지야. 귀여운데. 아, 먹으면서 하자, 얘들아. 먹으면서.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배고팠어.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 아, 너무 예뻐요. 나 이런 디저트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밥 먹을 줄 알았으면 털 안 달고 왔지. 뭐가 자꾸 날라다니더라고. 입에 들어가겠어. 털 밥. 털 밥. 맛있어. 맛있어. 파티 갔다, 파티. 왜 파티야? 파티를 왜 아무도 안 했지? 그러네. 추워, 추워. 맞아. 추워. 뭐? 그러네. 추워. 좋다. 서주 형이 우리 진짜 부러워하겠다. 아, 봤냐고. 단체방. 맞아, 맞아. 창피하고 싶다고 우선 보고 사진 찍어 보냈어요. 오늘 서연이 왔으면 저랑 겹칠 뻔했어요. 진짜. 코스프레까지. 앞머리까지 다 하고. 네. 언니들 촬영 힘내요. 지금은 신세. 안녕. 안녕. 네, 좋아요. ASMR인데. 지금은 손에서 내려갈까? 지금은... 소연쌤. 짜잔.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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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얘들아. 맛있어. 야, 너무 고생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하루가 보람되다. 와, 밥 따끈따끈해. 고생이 이게 며칠 것 같아. 완전 같은 밥 같은데? 맛있어. 먹어봐. 우리 예전에는 무조건 배달 시켜 먹었는데 이제 요리할 줄 아는 멤버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주네. 얘들아 섞어줄게. 배감.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음,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응,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나를 밀었어. 맛있어? 괜찮아요? 이 녀석들. 울릴 제법 하네. 얹어. 너무 보기 좋지, 뭐야? 뭐야? 그러면 이제 정해봐요. 자, 방을 정하기. 야, 코 안 거는 사람. 나 안 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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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는 시원이가 아침에 못 일어날까 봐 깨워줄 수 있어, 아침에. 곤주님 일어나세요. 명랑 곤주님 일어나세요. 안 봤어, 여왕. 일어나. 그래? 나 코 안 꼬라, 진짜. 코 안 꼬라, 애들끼리. 가위파위 보고. 코 누가 안 꼬라는데. 유리가 세조 코 준대, 너. 세조? 나는 날 위해 뭘 줘. 나는 이를 갈아. 코는 안 꼬라. 코는 안 꼬라. 시원아, 시원아. 시원아, 나를 눈을 떠. 혜연이 눈을 뜨고 자. 혜연이는 눈을 뜨고 자. 난 거의 경비하듯이. 내 손은 안 꼬라. 손은 안 꼬라. 손은 안 꼬라. 가위파위 보? 긴장돼. 뒤돌아서 할까, 우리? 가위파위 보. 가위파위 보. 너 있어? 야, 너 있어. 왜? 왜? 이 새끄럽게 살지 말래. 왜, 왜? 주먹 내면 안 돼? 야,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말래. 야, 너 한 번 그렇게 세게 다 날 줄 알았다. 왜, 왜,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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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 동생은. 맞지, 맞지. 아니, 혜연이 진짜 코 안 꼬라? 응? 대신 눈 뜨고 잔데. 내가 자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자는데 어떻게 알아. 야, 너 인생 그렇게 생각했잖아. 야, 나 티파니랑 잘래. 티파니 당첨. 당첨 너무 웃기다. 야, 당첨 당첨 너무 웃기다. 야, 근데 너는 너무 귀엽다. 어머, 세상에. 내가 수영이를 아는데 수영이 집에서 저런 잠옷 안 입고 있어.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요. 언니들이 하는 보유 속의 외침 게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희망해 주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겜, 수겜. 이거 그냥 합시다. 바로 가나요? 바로 가세요? 어디 가시나요? 아가씨 취하신 거 아니죠? 안 간가. 준비 됐어요. 오케이. 갑니다. 자, 쓰리 투 원 고. 투 원 고. 너는 내 운명. 너는 이 군버?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수렴 소리나? 너는 내.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너는 내 운명. 너 이름. 너 이름. 내 운명. 세 명이. 잠시만. 이거 하고 싶다며. 하고 싶다. 멘토. 멘토. 멘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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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너. 너 뭐야? 너. 나. 나. 어. 어떡해. 소녀시대. 종쳤을 때? 소녀시대. 어렸을 때. 소녀시대. 종쳤을 때. 잠시만요. 소녀시대. 종쳤을 때. 왜 자꾸 종쳐. 공을 쳐. 소녀시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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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소녀시대. 어. 포지션. 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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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쓰면 안 돼. 발 쓰면 안 돼. 발 쓰면 안 돼. 안 돼. 아.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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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가 설명하고 유리가 맞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쉬워. 솔로 고. 조용해. 너. 너. 솔로. 조용해. 이렇게 미끄러워져. 너. 나. 솔로 고. 니 솔로 고. 초콜릿. 니 노래. 나 노래. 제목. 레몬. 제목. 니 노래. 제목. 패스. 지 노래. 지 노래. 패스. 이. 못 끼면. 아니. 두. 혀가 짧아. 이가. 뭐가 꼈어. 또 다른. 이것 좀 어떻게 해 봐. 이래. 서니야. 아니요. 아니요. 서니야 침착하게 크게 크게. 니. 천천히 해야 돼. 니. 니. 고춧가루. 이걸. 빼야 돼. 너. 이거 빼야 돼. 그럴 때 뭘 써. 고춧가루 빼야 돼. 뭘 써. 모니터. 모니터? 할 때. 뭘 쓰냐고. 아니.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면. 고춧가루 맞아. 모조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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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너. 나. 수영복. 수영복. 니가 파는 거. 입고 빠졌어. 니가 파는 거. 빠졌어. 딱 붙는 수영복. 어깨 줘봐. 수영복. 바닷가에서. 바다에 갔어. 서핑할 때. 서핑했어. 다이빙. 입는 거. 수영. 정글의 법칙.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수영복. 티켓이. 레시가들. 레시가들. 너무 힘들다. 몇 개만 쳤죠? 정긍가워.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헉. 네 글자.